국회에선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 여야는 각자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의 화력을 집중했는지 윤수민 기자와 함께 보시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책으로 맞섰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담압, 특정대출 등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인사참사도 있고 재난대응의단 참사도 있고 외교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영빈관 신축 논란을 두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에 연다고 그랬어요? 광화문 시대 열면 영빈관 어디서 할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적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의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의 예산을 숨겨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겨냥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죄가 있다면 제1야당의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범들보다 더 깊숙이 이런 주가 조적에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시지 않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여야는 내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등을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